안녕하세요 휴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3월달 완성된 트노를 한번 넘겨 보려구요 3월달 트노는 이렇게 테이플러로 고정 했었는데 역시 이정도 가지고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붙이는 편이라 잘 고정이 안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많이 찢어지려고 하고 다시 실 바인딩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는 몇장 안되는데 꽤 두툼하게 됐어요 첫 페이지는 로이 샵에서 쇼핑했던거 스크랩 하면서 꾸며봤던 페이지에요 스탠실하고 스탬프, 마테, 다이컷 돌린거 스크랩 해봤던 페이지이구요 여기가 막 찢어지려고 해요 다음 페이지는 좀 커다란 꽃을 붙여봤던 페이지고 여기 배경을 이렇게 꾸몄었는데 디스트레스 잉크에 물 묻혀서 이렇게 배경 꾸며봤었는데 그때 너무 쭈글쭈글하게 돼가지고 좀 걱정하면서 너무 지저분하게 된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 올렸었는데 그래도 예쁘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기는 그냥 요것조것 조각일기 그런거 쓰고 요거는 메리골드 다이컷 세트에서 예쁜 종이들 모아서 마테랑 살짝 꾸며봤던 페이지이구요 요거는 좀 마음에 들게 나온 페이지인데요 배경 빈티지한 종이들로 찢어서 콜라주 하고 위에 색깔 있는 나비랑 액자를 올려봤던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도일리하고 메모지 붙이고 여기 새도 하나 붙여보고 스탬프도 찍어서 만들었던 페이지인데요 스탬프들이 생각보다 빈 공간을 잘 채워주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스탬프를 좀 자주 써야겠다 생각했던 페이지였어요 여기는 봄맞이 페이지였죠 여기 그림책에서 올려놨던 예쁜 꽃 그림 배경으로 하고 예쁜 라벨들에다가 문구 써서 이렇게 스티커 하나씩 붙여가지고 만들었던 페이지였어요 화사하게 돼서 3월달 전월에 잘 어울리는 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쪽은 이 꽃무늬가 예뻐서 간단하게 라벨 하나 붙였고 오른쪽은 여기 배경지가 핑크색이어서 이거 잡지에서 올려놨던 예쁜 핑크색 향수병 올려서 붙이고 이거는 에코르솔울 반짝이는 실 스티커 한번 써봤어요 반짝임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시회 갔다가 온 페이지인데요 로즈와일리전 이거 티켓 붙이고 팜플렛에서 올린 거 하고 기념 엽서 엽서가 여기 큰 사이즈는 투노에 잘 안 들어가던데 여기 있는 엽서는 좀 작게 나와서 쏙 들어가서 다행히 여기다 꽂았고요 요거는 마음에 드는 그림 요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는 엽서가 있는데 요거는 엽서가 없어서 책갈피로 나와있는 굿즈를 샀어요 그래서 요기 같이 꽂아줬고요 최근에 이렇게 뭔가 넘기는 거나 포켓이나 이런 걸 많이 안 만들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끼워서 넣어보니까 다시 요렇게 스타일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비트래커 하고 원슬리 그림일기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조금 요것도 중간에 많이 안 한 적이 많고 그림일기도 많이 빼먹어 가지고 다시 좀 마음을 잡고 다음 달에는 좀 더 잘 채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기는 요렇게 적게 만들어서 요기 살짝 꾸민 거 붙여줬어요 네 그래서 3월달 일기장 트노도 요렇게 완성을 했고요 요렇게 1월 2월 3월 벌써 세 달밖에 안 됐는데 꽤 두툼하네요 이거를 어떻게 묶어서 나중에 보관할지 조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도 요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uardians 4월 5월 6일부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